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혈액제재 GMP 품질관리 시스템 QA, Quality Assurance System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퀄리티 매니지먼트에 대한 사항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것이고요 두 번째는 품질 시스템, 퀄리티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QA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퀄리티 매니지먼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퀄리티 매니지먼트의 책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품질 경영 시스템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대한 주안점을 두게 되겠죠 원자재 입고 혈액이나 혈액백 같은 경우 어떻게 샘플링을 취해서 체열 과정에서 어떻게 또 수행할 것인지 혈액 자체 선별 검사, 자재 품질 시험 검사, 자재 출하 검사나 관련 문서를 어떻게 검토하는지 그 다음에 완제품의 출하 시에 어떻게 출하 승인을 하게 되는 것인지 이에 대한 책임은 누구한테 있는 것인지 어떻게 관리하는 것인지가 중요한 리스파스빌리티가 되겠습니다 중요한 또 하나의 책임은 검토와 승인이 있습니다 어떤 제조관리 책임자를 포함해서 품질관리 책임자 모든 책임자들은 어떤 표준 작업 방법서나 양식에 대한 승인의 책임이 있고요 기준 및 시험 방법에 대한 승인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밸리데이션을 할 경우에 프로토콜 즉 계획서나 보고서에 대한 승인, 검토와 승인의 책임이 있고요 제조기록서에 대한 검토 및 승인에 대한 책임 각종 도면이나 트렌드 분석, 기타 문서에 대해서 검토와 승인의 책임이 있게 됩니다 또 하나의 책임은 조사, 인베스게이션이라고 하는 조사에 대한 책임과 권한이 있게 되겠습니다 조사에는 이제 여러 가지 활동들이 있게 되겠죠 공정 중에 내가 원하지 않는, 그 다음에 정의, 규정화되지 않은 공정이 일탈이 발생할 경우에 이것에 대한 원인이 무엇이고 재발 방지를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조사 OOS, Out of Specification이라고 그러는데요 시험과 관련된 기준이 일탈되었을 때 어떻게 이것을 조사할 것인지 그 다음에 배지가 페일됐을 때, 배지가 실패했을 때 유틸리티가 페일됐을 때, 공조기가 됐던 그 다음에 냉장 창고가 되었건 이것이 페일됐을 때 어떠한 조사를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환경 모니터링 결과가 페일됐을 때 또 마찬가지로 조사를 하게 되는 거겠죠 그 다음에 작업실 환경 유지 이런 것들이 어떻게 온습도를 포함해서 이런 것들이 페일됐을 때 또는 일탈됐을 때 또는 우리가 Action Alert이라고 하는 경고 및 조치 수준에서 벗어났을 때 어떻게 이것을 조사하는지에 대한 책임도 있습니다 고객의 불만이, 컴플레인이라고 그러죠 고객의 불만이 발생했을 때 이것을 또 어떻게 조사하는지에 대한 책임도 있습니다 기타적으로는 이제 실사, 실사는 이제 규제기관으로부터의 실사도 있을 것이고요 자율점검이라고 하는 인하우스 오딧도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교육에 대한 책임도 있을 것이고요 변경관리나 연관품질평가, 밸리데이션 활동들에 의해서 어떤 코디네이션 활동에 대한 책임, 캘리브레이션 즉 교정이나 메인터너스 부분, 우리가 예방활동이라고 하는 예방정비와 관련된 책임과 권한, 리콜이 발생했을 때 어떠한 행동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책임, 여러가지 책임이 품질 경영 시스템에서는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원자재미 제품관리에 있어서의 샘플링 QC 또는 QA에서 우리가 이 샘플링을 주로 하게 되는데요 이 샘플링을 할 때는 어쨌든 모든 배지를 대표하는 샘플을 채취해야 됩니다 그것이 이제 시험용이 되었던, 보관용이 되었던 한 배지를 대변할 수 있는 그러한 배지가 되어야 됩니다 혈액 제재는 좀 특이하게 각 혈액 하나가 단일 혈액 제재로서의 시험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거를 어떤 그룹화해서 한다든가 타임의 어떤 시간적인 부분, 여러가지 활동들을 통해서 그 배지를 최대한 대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샘플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자의 경우 샘플링하는 대상은 무작위로 무작위 샘플링, 우리가 랜덤 샘플링 방식이라고 합니다 샘플을 해야 되고요 샘플을 했다라는 표시 역시도 가능하면 라벨을 부착해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샘플 용기에도 샘플 라벨을 부착해서 이것은 샘플, 즉 시험에 사용할 것입니다 라는 것을 표시해야 됩니다 시험에는 원자재 시험은 주로 QC에서 담당을 하게 되겠고요 샘플에 대한 기록도, 샘플이 몇 개를 샘플을 했고 어떤 시험에 사용했는지에 대한 기록도 보유하고 있어야 됩니다 모든 샘플에 대한 확인 시험도 실시해야 됩니다 확인 시험 이외의 시험은 풀링해서 시험을 할 수도 있습니다 동일한 샘플을 여러 개를 모았는데 각각, 100개에 대한 샘플에 대해서 각각 시험을 하면 더더욱 좋겠지만 확인 시험은 각각 하되 이것을 다 풀링해서 일반적인 전체 항목 시험을 한다든가 이렇게도 방법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원자재 제품 관리에서 출하 승인에 대한 개념이 품질 쪽에서는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데요 시험 결과 검토 후에서 QA에서 최종 출하 승인을 하게 됩니다 출하 가능한 원자재의 경우 적절한 표시 또는 인식이 가능한 형태로 하는 것이 좋은데 일반적으로 바코드 정보를 이용해서 출하 가능 혈액 제재를 확인하는 시스템 현재도 각 혈액원에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자재의 재시험 원자재의 경우 백이나 기타 필요한 자재의 경우 재시험을 할 수가 있겠죠 처음 시험을 했을 때 어떤 휴먼 에러일 수도 있겠고 샘플의 오류일 수도 있겠고 여러 가지 형태에 있어서 재시험을 할 경우에는 보관 중인 원자재에 대해서 재시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은데요 일반적으로 보관 중 자재의 사용기한 만료 시에 처리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보관하는 혈액백이 사용기한이 만료되는데 이것을 재시험해서 사용할까 말까 충분하게 고민해서 재시험 가능 여부도 판단해서 재시험을 해서 다시 사용한다든가 이렇게 할 수 있는 내부 규정도 적절하게 마련해 놓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는 사용기한이 만료된 것을 재시험할 때는 아주 심도 있는 판단의 기준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품의 관리 차원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마스터 배지 레코드의 발행 우리가 마스터 배지 레코드의 발행은 QA에 의해서 배지 레코드가 사본이 발행됩니다 즉 마스터 배지 레코드의 원본을 사본으로 복사를 해서 사본을 발행하게 됩니다 이때 당시에는 배지의 번호를 잘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각 개별 혈액 제재가 하나의 배지 넘버를 갖게 되는 구조죠 현재로서는 왜냐하면 소스 자체가 사람이 다 다르기 때문에 하나의 혈액 제재가 하나의 배지 넘버를 갖게 되는 경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배지 레코드에 대해서 어떻게 검증을 하고 검토를 하고 승인을 할 것인지 작성이 완료된 배지 레코드를 프로덕션 매니저 즉 제조 관리 매니저가 우선 검토를 한 후에 QA로 송부하게 됩니다 이때 당시에는 QC 결과도 모두 다 QA로 송부를 하게 되고요 컴퓨터 시스템을 이용해서 배지 레코드가 작성 발행될 때 승인 후에도 사용 가능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됩니다 또 하나는 출하 승인입니다 출하 승인은 QA에서 제조 관리와 관련된 사항 공정 관리와 관련된 사항 품질 관리와 관련된 모든 사항들이 다 완벽하게 이루어졌다 라고 하면 QA에서 공식적인 리뷰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은 QA 시스템 쪽으로 볼 때는 QA 매니저가 최종 제품을 출하해도 된다라는 승인을 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자, 우리가 자율 점검이라고 하는 자체 실사 셀프 인스펙션이 있습니다 셀프 인스펙션은 품질 활동에서 아주 중요한 활동 중에 하나입니다 자체 감사를, 자율 점검을 아주 잘 한 제조소는 스스로 이것을 활용을 해서 개선 활동을 한다든가 이러한 일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시정 및 예방 활동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활동들을 잘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일반적으로 자율 점검은 연간 자체 실사 계획을 수집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것이 이제 연초에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모든 것은 QA에서 주도적으로 실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사 전에는 실사 계획 등을 미리 준비해야 되고요 실사 중에 어떤 발견된 지적 사항이나 이런 것들은 시정 및 예방 활동에 근거해서 실시를 해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자체 우리가 자율 점검이라고 하는 셀프 오디트 할 때는 감사 지적 및 권고 사항 등등을 이렇게 표로 만들어 줍니다 감사위원을 먼저 선정을 해야겠죠 감사위원은 각 혈액원마다 감사위원의 자격 부여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술해 놓은 SOP를 가지고 경력이 얼마 이상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잘 확인하고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인지 이러한 것들을 잘 만들어 놓은 후에 감사위원을 선정하게 되고요 감사위원이 선정이 됐으면 각각 어떠한 발견 사항이나 레코멘데이션을 할 것인지를 세부적으로 활동들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서식들을 좀 많이 활용해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또 하나는 이제 공급업체 감사합니다 공급업체 우리 혈액원에서는 혈액백을 포함해서 많은 자재들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간호부에서 그 다음에 혈액 제조 부서에서 하는 소독액이나 기타 필요한 시약이나 시액들에 대해서 공급업체를 실사를 하게 됩니다 이 역시도 연간 실사 계획을 잘 수립하는 것이 좋습니다 모든 공급업체에 대해서 실사와 적격성 평가를 실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제가 볼 때는 한 혈액원 단위로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우리 대한접주자사 혈액원 같은 경우에는 본부 차원에서 각 혈액원을 대변해서 이렇게 할 때는 그와 적합한 그에 따른 책임과 권한 등을 상세하게 기술한 어떤 SOP를 가지고 운영한다면 본부 차원에서도 모든 혈액원을 대변해서 이렇게 실사하는 것도 그렇게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실사 전에 실사 계획을 미리 우리 자율 점검처럼 준비를 해놓는 게 좋고요 승인된 공급업체에서 공급되는 자재의 경우 분석 시험도 제외 가능 이런 부분들도 내부적으로 SOP를 강화해서 그 공급업체를 잘 관리해 준다 그러면 굳이 우리가 시험을 통하지 않고서도 직접 사용 가능하겠다라는 충분한 그런 에비던스나 충분한 검증 활동들을 통해서 우리가 시험도 우리가 줄여나갈 수 있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확인 시험 같은 경우에는 이 제품이 무엇이다라는 확인 시험 정도는 좀 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일단 벤더 오딧을 할 때는 일반적으로 이런 오딧 평가표를 주로 많이 작성합니다 어떤 그 회사의 어떤 일반 관리 우리 혈액 빼기다 그러면 일반 관리 즉 원료나 그 회사에서 역시도 또 원료나 자재가 있겠죠 그것에 대한 적절성 조직의 구성의 적절성 QC 부서는 있는지 시험 부서를 어떻게 검토하는지 그 다음에 안전 재고 우리가 급하게 어떤 재고를 요청했을 때 지금 만들어야 됩니다 하면 또 우리 생산 일정에도 제조 활동에도 지장이 있기 때문에 안전 재고 확보 여부도 좀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주요 어떤 지원 사항에 대한 대책적인 부분 발주 시 소요 기간의 명확성 이런 부분 또 하나 부분은 이제 품질 관리에 대한 부분이죠 품질 관리도 이제 품질 관리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지 입고 검사나 이런 것들을 수행하고 있는지 부적합품을 자체적으로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보관 조건의 일탈시 어떤 방법이 있는지 그 다음에 어떤 검증 활동 등을 실시하고 있는지 보관 장소의 온습도 등은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는지 반품이나 리콜에 대한 조사 대책 강구에 대한 상태들이 잘 있는지 이렇게 품질 관리적인 사항들 평가표를 미리 작성해서 각각 배점을 통해서 잘 관리되고 있음을 이렇게 점검하는 이런 체크시드도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관 운송 이런 부분들까지도 이제 해야 되는데요 온도나 어떤 습도나 어떤 이런 조건에 맞게끔 적절하게 점검이 되고 있는지 보관소에는 방충방서 같은 것이 잘 되어 있는지 보관소의 정리 상태 등 보관 조건 일탈이 발생했을 때 어떠한 활동들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도 상세하게 점검해 주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렇게 공급제 감사를 하게 되면 종합 의견들을 제출하게 되겠죠 전반적으로 우수한 활동들은 어떤 것이 있었고 전반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활동들은 어떻게 있다 해서 우리는 이 업체는 100점이다 그래서 판정은 A등급 업체, B등급 업체, 부적합 업체 등등을 해서 이런 내용들이 다 SOP에 포함되어 있어야겠죠 A등급 업체는 어떤 베네핏을 준다든가 품질의 이슈가 없다 그러면 5년간 공급업체를 감사하는 것을 면제해 준다든가 B등급일 때는 어떻게 C등급까지가 공급을 할 수 있는 마지노선이고 보류 업체도 있을 것이고 부적합 업체는 다시는 우리 혈액원으로 자재를 공급 못하는 이런 서플라이어들에 대한 이벨류에이션 이런 것들이 공급업체 관리 규정 같은 곳에 잘 녹아져 있어야 되겠습니다 공급업체 점검을 할 때 제조 또는 수탁 또는 제조업체를 처음 선택할 때 당연히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해진 기준 이상의 공급자로 선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거겠죠 그 다음에 공급자 방문은 방문 점검이나 서류 점검을 통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방문 점검을 할 때는 직접 우리가 나가서 방문 점검을 하게 되고요 서류 평가를 할 경우에는 그곳이 아주 잘 되고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앞 슬라이드에서 설명드렸듯이 A등급 업체 또는 B등급 업체일 때는 자체적으로 너네들의 그들의 자체 점검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평가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방문 점검으로 공정 시험들을 입증한 후에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방법들입니다 많은 회사들에서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원료나 자재 원료나 자재를 공급하는 업체들만 공급업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선진 GMP 또 국내 GMP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적으로 교정업체에 대한 부분도 교정도 공급업체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소독 같은 경우에 방충방서를 외부기관에 의뢰해서 한다 그러면 그 소독업체들도 점검을 해야겠죠 예를 들어서 소독업체의 S사 같은 경우도 많이 있죠 그런데 그 회사 직접 저 역시도 가봤지만 소독액에 대한 검증을 하고 있는지 바퀴벌레나 주의약 같은 경우에 그런 것들이 사용기한이 만료되지 않았는지 그러한 보관은 보관 조건에 맞게끔 관리되는지 또 하나는 소독과 방역을 하는 담당자에 대한 서티피케이션이 있는지 여러가지 활동들을 다 점검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옷 같은 경우에 우리가 위생복과 같은 경우를 세탁을 위탁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마찬가지로 공급업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관리 대행업체 우리는 공기조화 시스템 기타 다른 생산과 관련된 그런 설비들을 위탁해서 대행을 한다 그러면 그 업체들도 공급자 대상에 해당됩니다 모든 자재에 대해서 시험을 읽고 시해하지 않으려면 공급자 점검을 통해 적합 직접 용기 라벨을 부착 공정 또 무균 조작 등의 공정을 점검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하겠습니다 또 품질관리 활동 중에서 아주 중요한 일탈과 관련된 조사 내용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데비에이션이라고 하는 일탈은 공정중의 일탈, 기기나 환경의 일탈, 시설이나 시험의 일탈 여러가지 일탈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일탈들은 분류를 통해서 우리가 관리할 수 있을 것인데요 일반적으로 크리티컬한 일탈, 크리티컬하다는 얘기는 제품의 품질이 GMP 시스템에 악영향을 끼치거나 제품이 오염됐거나 제품이 출하를 할 수 없게끔 할 수 있는 이러한 일탈들은 우리는 크리티컬하다고 합니다 난크리티컬은 미치는 영향이 아주 적은 것들은 난크리티컬로 구분할 수 있겠죠 현재로서는 제품에 큰 문제가 없지만 이러한 것들이 누적되고 누적되고 누적되다 보면 결국은 크리티컬로 갈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난크리티컬로 합니다 각각 크리티컬한 경우와 난크리티컬한 경우의 조사 방법은 다르겠죠 일반적으로 크리티컬한 데비에이션 경우는 전사적으로 QA의 주도화에서 실시를 하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 시정 및 예방활동들에 대한 필요한 경우 그 결과를 포함해서 문서로서 보고하게끔 하고요 난크리티컬한 데비에이션의 경우에는 해당 부서나 해당 사람이 이것을 처리하고 QA에서 이것을 검토하고 승인하는 이러한 방법들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일탈발생보고서라는 폼들은 이러한 것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탈발생보고와 관련된 내용 그 다음에 일탈부서의 검토적인 부분 어떻게 접수하고 일탈발생보고서에는 각각의 근본 원인은 무엇인지 유효성 검증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소상하게 이렇게 일탈발생보고서를 통해서 우리가 조사하고 그에 대한 기록을 갖추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이것에 대한 중요성도 확인해야 되는데요 이것이 크리티컬한지 난크리티컬한지도 우리가 검증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품질 시스템과 관련된 이야기를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혈액이나 포장자재, 중간제품이나 최종제품의 검체 채취와 검사 시험 그리고 적절한 경우에는 GMP 목적 달성을 위한 환경조건 모니터를 위해서 시설 교육 훈련을 받은 작업자 승인된 절차 문서가 구비가 되어 있어야 되겠죠 시험법이나 관련 시설 장비 등은 적격성 평가라고 하는 퀄리피케이션 또는 밸리데이션을 실시해야 됩니다 필요한 모든 검체 채취와 검사 시험 절차를 실제로 수행했으며 일체의 모든 일탈 사항을 충분히 기록하고 조사했음을 증명하는 기록서가 반드시 필요하겠습니다 모든 절차의 확립, 밸리데이션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어야 되고요 표준품이 있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평가, 표준품을 어떻게 유지, 보관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들도 포함되어야 될 것 같고요 물품과 제품 용기에 정확한 라벨 표시와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제품 품질 관련된 불만 사항이 조사되고 이것에 대한 참여도 있어야 됩니다 환경 모니터링에 대한 참여, 퀄리티 리스크 매니지먼트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 모든 품질 관리 사항들이 필요해 보입니다 시험 관리, 의뢰한 시험별로 다음 사항이 포함된 시험 성적서를 작성해야 됩니다 품질 관리에서는 시험 성적서를 작성해야 되는데 시험 성적서에는 품명, 제조번호 또는 관리번호, 제조 연월일이 들어가 있어야 되고요 시험 번호나 접수, 시험 및 판정 연월일, 시험 항목, 기준, 결과들이 각각 적격한지 부적격한지 내용도 있어야 되고요 최종 결과가 적합한 건지 부적합한 건지에 대한 결과가 있어야 되고요 시험자의 성명이나 판정자의 서명이나 중간 검토자의 서명들도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출하 승인 점검 나중에 결과적으로 품질 시스템에서 가장 마지막 부분에는 출하 승인을 어떻게 점검하느냐 그래서 누락 없이 제조가 잘 되었다 그 다음에 데뷔이션 없이 제조가 잘 되었다는 것을 판정하기 위한 체크 시트를 잘 만들어 놓는 것도 중요합니다 일부 부분을 좀 발췌했는데요 시험 의뢰 및 지시 작성 여부 확인에서 제품의 기준 및 시험법에 대한 적절한 시험이 실시되었으며 모두 적합하게 완료되었는가 예 그러면 이제 이런 시험 기록소들도 다 리뷰를 했다라는 얘기죠 각 시험 항목에 대한 각각의 시험 성적서와 로우 데이터가 첨부되었는가 확인했으면 예 OOS 아웃 오브 스페시피케이션이 발생하였는가 아니요 발생했으면 예 그죠 만약에 OOS가 발생되었다면 적절하게 원인 조사가 되고 해결되었는가 예 또는 발생이 안 됐으면 해당이 없고요 제조 공정 중 환경 모니터링 결과는 적절하였는가 뭐 부유균을 찍어본다든가 낙하균을 찍어본다든가 파티클을 측정해 본다든가 했을 때 이것이 모두 적합했는가 예 이것만 잘 점검을 해도 품질 부문에서의 기록은 누락이 없이 잘 점검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자 3장에 대해서 QAC스템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QAC스템은 너무 광범위하죠 제가 1강 2강에서 이야기 드린 품질관리 전반적인 활동들을 포함해서 총정리하는 퀄리티와 슈어런스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시험의 한계 우리가 시험은 어쨌든 샘플링을 해서 시험을 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모든 제품을 다 시험을 하면 좋겠지만 모든 제품을 다 시험을 하면 결국은 출하를 할 제품도 없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제품을 모든 나트를 다 시험하기에는 그러한 한계가 있습니다 원료의 시험 경우도 지정된 혈액 선별검사 선별시험을 통해서 할 수 있을 것이고요 필요하면 유관검사나 이물 혼입이나 이런 용량 등을 체킹도 할 수 있겠습니다 자제시험 역시도 전수검사가 어렵죠 왜냐하면 다 개봉을 해서 쓰게 되면 혈액백이나 이걸 다 개봉을 해서 무균도를 검사한다든가 엔도톡신을 검사한다든가 하면 결국은 사용할 자제가 없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전수검사를 할 수 없고 랜덤 샘플링을 통해서 하게 되고 그거 역시도 어려우면 공급업자에 대한 품질 우리 아까도 얘기했죠 공급업체 관리 규정에 따라서 공급업체를 오딧하게 되는 실사를 하게 돼서 품질 개선 사항들을 좀 더 올릴 수 있는 이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공정중시험 이물검사 여러가지 활동들을 통해서 불량률 100%를 제거하는 것은 사실 불가능하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시험의 한계는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완제품시험 역시 샘플검사의 한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험의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퀄리티 어슈어런스 즉 QA 활동을 아주 광범위하고 과학적이고 그 다음에 적절한 툴들을 이용해서 해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한번 내용을 한번 살펴보죠 시험에 적합한 제품이 유통 중에 불만이 발생했다 우리는 이제 시험이 모두 적합한 제품들을 병원이나 필요한 환자들에게 제공을 하다 보면 항상 문제점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했는데 우리 제조할 때는 괜찮았는데 성상이 탁도나 유통과정 중에 혈액백이 터졌거나 제품의 탁도가 혈액의 성상이 좀 이상해졌다든가 내용량의 용량 편차가 발생했다든가 어쨌든 리크가 좀 발생했다는 얘기겠죠 이물이 혼입됐어요 예를 들어서 오염이 됐다든가 이런 것들이 한눈에 보인다든가 이러한 상황들이 발생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모든 환자는 의약품이 완전하기를 당연히 바라는 거죠 아까 얘기했듯이 우선적인 것은 safety 즉 안전해야 되고요 그 다음 유효성에 갇힌 우리의 목적에 맞는 의약품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일단은 safety에서 제품에 문제가 발생한다 그러면 이것은 의약품으로서의 기능이 아니라 오히려 더 악한 작용이 될 수 있는 제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다 모든 제품을 전수검사할 수 없고 모든 컨트롤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품질 보증 활동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제품의 safety를 보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한 의약품의 품질 시스템은 ICH 가이던스 Q10에서는 정확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수 의약품의 구현이라는 챕터를 보면 의료계 종사자나 환자 등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고품질의 의약품 제공 프로세스를 확립하고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품질 관리 상태의 확립 및 유지에서는 프로세스 및 제품 품질의 관리 모니터링 시스템의 개발 활용 등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런 것을 활용할 수 있는 툴로써 품질 리스크 관리를 적절히 활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지속적인 개선에 대한 촉진인데요 적절한 제품의 품질, 공정개선, 변동성을 감소시키는 행위들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품질 시스템의 요소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4대 구성 요소로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프로세스 성능 및 품질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을 해야 되고요 카파 시스템, 우리가 콜렉티브 액션 앤 프리벤티브 액션 시정 및 예방활동 시스템을 잘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미 벌어진 일탈 상황에 대해서 현재 벌어진 것에 대해서 원인 조사를 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이 재발하지 않도록 다시는 이런 일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변경 관리 시스템 변경 관리 시스템을 아주 잘 못하는 회사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변경 관리 시스템은 정말 정말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한 내용들도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세스 공정의 성능이나 제품 품질의 경영자 검토 사항들도 우리 품질 시스템의 4대 구성 요소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품질 시스템의 흐름도를 보면 콜렉티브 액션 앤 프리벤티브 액션을 가운데 두고 어쨌든 시정 및 예방활동들을 가운데 두고 발견될 수 있는 것들이 참 많이 있어요 불만이 발생했을 때도 이것에 대한 원인이 무엇이지 이 불만이 지속하지 않으려면 어떤 일들을 해야 되지 콜렉티브 액션을 해야 되고요 자율 점검이나 외부 감사나 자율 점검 등의 활동 중에서 어떠한 지적이 있었으면 왜 이러한 지적이 발생됐고 다시는 이러한 것들이 또 재발하지 않아야 되는지 공급자 점검, 밸리데이션, 변경 관리를 통해서 교육 훈련, 일탈이 발생했을 때도 마찬가지고요 QC에서도 기준 일탈이 발생했을 때 명감 품질 평가 활동에서도 발생됐을 때 이러한 사항들 역시도 콜렉티브 액션과 프리벤티브 액션이 이렇게 품질 시스템으로 엮여지는 흐름들을 확인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카파 활동들 어쨌든 불만이나 제품에 부적합 규정을 준수하지 못했을 때 리콜이나 일탈, 감사, 규제기관의 실사, 지적사항 이런 것들이 됐을 때 어떠한 조사를 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시정조치와 예방조치가 어떻게 추진되는 시스템을 구비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대부분 이 카파 시스템은 조사와 형식은 노력 수준을 리스크 수준에 부합합니다 즉 리스크가 높을수록 우리가 해야 될 활동들이 많게 된다는 이야기겠죠 이러한 카파를 통해서 제품과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제품과 프로세스의 이해도가 향상되어야 됩니다 수립된 카파 계획은 종료되는 시점까지 추적되고 관리되어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카파 트래킹 파일이라고 하는데요 카파를 하게 되면 언제까지 일을 하게 될 것이고 이러한 일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어떠한 노력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뭐 2020년 12월까지 이걸 하기로 했는데 업무에 바쁘고 뭘 하다 보면 2020년 12월이 됐을 때 이것을 확인 못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항상 카파 트래킹을 통해서 그 시기가 되면 적절하게 이 일들을 하고 있었는지 또 점검하게 되고요 그게 1개월 전 3개월 전 지속적으로 이것을 트래킹을 해야 되고요 추적도 해야 됩니다 변경 관리 활동 변경 관리 활동은 변경의 목적은 이런 것입니다 변경의 결과를 예측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혈액배기 공급사가 변경이 됐어요 A라는 회사에서 만들다가 B라는 회사로 옮겨갔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동일한 혈액배기일지언정이지만 우리가 사용하다 보면 그렇지 않을 수가 있겠죠 뭐 접합 부분이 리크가 자주 발생한다든가 여러 가지 가능성을 놓고 우린 변경의 결과를 예측할 수 있을 거에요 즉 현재는 괜찮지만 나중에는 혈액배기 리크가 자주 발생한다든가 핀홀이 발생한다든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예측해야 됩니다 변경에 수방되는 과오를 방지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에 대한도 우리가 관리를 해야겠죠 변경사항의 전달과 적용이 용이해야 되고요 변경으로 인한 제품의 품질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전의 경험을 살려서 백이 변경됐을 때 어떻게 무엇을 더 확인해야 되고 공급업체를 가서 어떤 것들을 더 주안점을 두고 하게 될지 내부 기준도 전달해주고 그 기준에 충족할 수 있도록 제품을 만들도록 또 개선활동을 통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변경관리의 대상은 허가의 변경, 설비가 교체되었거나 기계나 이런 것들이 변경되었거나 시험 방법이 변경되었거나 제조 방법이 변경되었거나 중요한 종업원들이 직무가 체인지가 됐을 때도 변경으로 해당이 됩니다 어떤 분은 예를 들어서 부서 간의 이동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혈액을 보관하는 담당자 분께서 혈액을 제조하는 쪽으로 부서가 옮겨진다 그러면 중요한 변경이겠죠 그분이 정말 혈액을 잘 제조하는지 그분이 예를 들어서 실러를 사용해서 실링을 하는 담당자가 되었다 그러면 이분이 실링을 했을 때 실링을 잘 하는지 안 하는지도 적격하게 변경관리를 통하고 그 변경관리에서 검토될 사항들은 이분께서 실링을 잘 하는지 안 하는지 실습을 통해서 몇 번의 과정을 통해서 검증하는 내용들도 담고 있는 것이 좋죠 그래서 직무자가 변경되었을 때 그 다음에 공정서가 개정되었을 때 시스템 등이 변경되었을 때 여러 가지가 모두 다 변경관리 활동에 포함되어야 됩니다 변경관리 절차로서는 먼저 변경을 의뢰합니다 각 부서에서 예를 들어 원심분리기가 이번에 변경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원심분리기가 노후화되어서 RPM도 잘 맞지 않고 온도도 잘 컨트롤되지 않습니다 해서 신규 장비로 변경을 하겠습니다 라고 하고 의뢰를 하게 되죠 의뢰를 하게 되면 일단 부서가 되었던 해당 부서가 되었던 관련 부서가 되었던 QA가 되었던 변경을 검토하게 됩니다 검토하게 되면 변경의 영양평가와 필요성 여부를 확인하게 되겠죠 아 정말 변경을 해야 되겠구나 새로운 원심분리기가 들어와야겠구나를 확인하게 되면요 그 다음에 변경 수준의 확인을 하고요 체크시트를 선정하게 됩니다 변경을 했을 때 무엇이 더 추가로 반영이 되어야 되는지 예를 들어서 신규로 들어올 장비들에 대한 매뉴얼은 확인되어야 되고 적격성 평가도 디자인 퀄리피케이션이 됐던 IQ가 됐건 OQ가 됐건 이런 것도 확인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체인지 파트도 어떻게 구성이 되어야 되는지도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확인됐을 때 변경에 승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시행 결과를 입수하게 되고 최종적으로 이제 최종 변경이 승인이 되면 이 승인이 될 시점에는 이전에 체크시트에서 나왔던 내용들이 모두 반영이 되었는지 SOP는 작성이 되었는지 적격성 평가는 모두 완료되었는지 그러한 예비 가동 점검을 했을 때 우리 혈액이 정확하게 원심분리가 되는지에 대한 모든 점검 사항들이 이 당시에 선정이 되었다 그러면 이것들이 모두 다 잘 수행됐는지 최종 승인 단계에서 한 번 더 검토가 되면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원심분리기가 입고가 됐고 사용 승인이 돼서 이제 제품으로 프로세스에 앉힐 수 있게 되는 이러한 절차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들은 모두 다 QA 통제 하에서 관리되게 됩니다 자 일반적으로 변경 신청서는 이러한 양식들을 쓰게 됩니다 먼저 변경의 제목을 쓰게 되겠죠 예를 들어서 원심분리기의 교체의 건 하고 자 분류를 보게 되죠 기계설비의 변경인지 제조공정의 변경인지 시험방법의 변경인지 기타 변경인지에 대해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기준도 우리가 마련해야겠죠 변경 전에 대한 이야기들도 써야 됐고요 변경 예정 사항들도 쓰게 됐고요 변경 사유를 아까 얘기했듯이 원심분리기의 온도도 컨트롤이 안 되고 원심분리의 회전수도 만족하지 못했고 등등 그래서 관련된 그러한 증거들이 있으면 첨부서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신청부서에서 신청을 하게 되고 QA에서 이제 접수를 하게 됩니다 연예에서 이제 이러한 것에 대한 변경 검토를 하게 되는 거겠죠 변경 검토를 할 때는 어떤 제재 공부를 공급팀에서도 의견을 낼 수 있고요 간호팀이나 보관팀에서도 이러한 의견들을 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는 시험관리 쪽에서도 QC에서도 QA에서도 전부 변경에 대한 검토를 할 수 있겠죠 엔지니어 측면에서도 또 검토를 할 수 있겠고요 여러 활동들에서 검토를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제 변경에 대한 조치 사항들이 체크 시트를 우리가 개발하게 되었죠 조치 사항들은 매뉴얼이 있어야 된다 그죠? 공급업체로부터 DQIQ가 완료가 돼야 된다 우리 회사로 왔을 때는 PQ가 완료되어야 된다 해당 SOP를 작성해야 된다 스페어 파트 리스트를 해야 된다 장비 이력 카드를 작성해야 된다 기타 등등 사항들이 다 점검이 되고 담당자들도 지정해 주고 완료 예정 일자, 완료 일자까지 다 점검이 되면 이제 변경을 최종 승인하게 되죠 승인 구분해서 이게 메이저냐 마이너냐 구분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기타 등등 사유로 최종적으로 품질부서 책임자에 의해서 변경이 승인되는 이러한 구조로 변경관리가 이루어집니다 이 서식들은 제가 이제 예시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 거니까 내부적으로 좀 활용할 수 있으시면 활용해서 사용하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죄송합니다 변경했을 때 이제 완료 통보성 이렇게 원심분리가 됐고 우리가 1차적으로 각각 분류했던 그러한 것들이 다 완료가 됐다라는 승인이 있고 완료 일자도 언제 있으면 최종적으로 신청 부서에 이것이 통보가 됩니다 변경이 잘 완료가 되었고 이제부터는 이러한 원심분리기를 사용하셔도 됩니다 라는 것을 최종 또 승인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체인지 컨트롤의 구분을 보면 어떤 발생 가능한 모든 변경을 정의하는 것이 좋죠 그 다음에 각각 변경 항목별로 변경 추진 절차를 수입하고 체크 시트도 각각 작성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변경 발생 시 해당 변경에 따른 체크 시트를 선정해서 절차대로 변경을 추진하는 것 원심분리기가 변경이 됐을 때 무엇부터 체크해야 되는지 공급사로부터 매뉴얼이 도착했는지 그 다음에 안전 유지 보수와 관련된 교육이 있었는지 그 다음에 DQ, IQ, OQ를 포함해서 적극성 평가가 잘 완료되었는지 그것이 또 우리 사이트에 들어왔을 때 적절하게 SOP를 작성해야 되는지 작성이 완료되었는지 교정은 완료되어야 되는지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놓고 또 체크 시트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다 적합하게 완료가 됐으면 비로소 체인지 컨트롤이 완료되는 이런 것을 잘 따라야 됩니다 연간 품질 평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간 품질 평가는 매년 우리 제품이 생산이 된 시점에서 완료가 된 시점에서 1년간의 생산 활동을 잘 정리해 놓는 것을 연간 품질 평가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품질 평가는 연말에 할 수도 있고 다음에 연초에 할 수도 있습니다 주로 연간 품질 평가의 검토 대상 내역으로는 이러한 것들이 있는데요 1년 동안에 변경한 내역이 어떻게 됐는지 원료와 자제의 시험은 몇 종을 했고 그때 몇 개의 제품이 일탈이 있었고 또는 일탈이 없었고 공정중 이상 발생은 몇 건 있었는데 어떻게 처리되었는지도 일목요연하게 확인을 해야 되고요 QC 결과가 어떻게 부적합이 났는지 모두 적합이 됐는지 그 다음에 공정중 검사가 어떻게 결과가 있었는지 완제품의 QC 검사는 혈액선별 검사 결과를 포함해서 QC 결과가 어떤 트렌드가 있었는지 보관용 검체에 대한 상태는 항상 잘 되어 있는지 또는 냉장고가 어떠한 일탈이 있었는지 등등 IPC나 완제품의 QC 결과의 경향 분석을 포함해서 우리가 연간 품질 평가를 수행하게 됩니다 연간 품질 평가를 수행한다는 것은 어떤 공정 등에 대한 트렌드를 확인했을 때 어떤 변경의 필요성도 우리가 알게 되고요 그러한 변경의 필요성도 그렇지만 또 제품의 개선 활동 어떤 트렌드를 쭉 봤을 때 이상하게 어떤 특정 시점에서 어떤 경향성이 나타난다고 하면 그것이 어떤 계절적인 역량인지 어떤 그때 당시에 사람이 변경되어서 그랬는지 여러 가지를 보면 교육 훈련을 강화해야 되고 그 다음에 계절적인 트렌드가 있었다면 온습도 관리를 조금 더 명확하게 계절별로 어떤 식으로 컨트롤해야 되는지 이렇게 이런 아이디어를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연간 품질 평가 활동들은 좀 세밀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연간 품질 평가의 정의를 보면 완제품의 제조 단위별로 제조 기록서, 시험 기록서를 조사한 후 이를 근거로 해서 제품이 일관되게 제조되고 있는지 또 제품 제조 공정이 적절한지 평가하는 것을 우리는 가이던스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공정의 일관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도 필요하고요 경향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규격이나 제조 방법, 시험 방법 등의 변경 필요 여부도 판단하게 되고요 필요할 시에는 재밸리데이션, 다시 한번 검증을 해야 되는 필요성도 평가하게 됩니다 지속적인 개선을 위한 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해서도 되고요 무엇보다도 품질의 향상, 공정의 일관성을 위한 책임 있는 경영진의 참여를 위해서도 항상 연간 품질 평가는 최상위 경영자에게도 보호가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연간 품질 평가의 필수 항목으로는 중요한 공정 관리와 제품의 시험 결과 기준 일탈 조사 내용들 공정의 시험 방법에 대한 변경 기록들 제품 불만이나 반품에 대한 기록들 시정 및 예방 활동에 대한 기록들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의약품 제조 및 품질 관리 가이던스에서도 이렇게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가 앞서서 설명드린 내용들이 대부분 다 포함되어 있죠 시험 결과, 제조, 조사에 대한 이야기, 변경, 안정성 필요하면 반품 불만 회수, 시정 조치에 대한 적절한 내용들 완제품 제조 및 품질 관리 기준 가이던스에서도 마찬가지로 원자재의 검토, 시험의 검토, 제조 단위와 그에 대한 조사의 검토, 시정 및 예방 조치 활동에 대한 검토 공정 또는 분석 방법에 대한 변경 검토 수출이 있었거나 기타 등등이 있을 때 판매 허가 변경에 대한 검토 그 다음에 또 안정성에 대한 이야기 반품 불만 회수 및 실시된 조사 내용에 대한 검토 공정이나 설비의 시정 조치 활동 사후 관리 활동에 대한 검증, 제조 지원과 관련된 장비에 대한 상태 등 여러가지 상태들을 모두 다 검토하는 것이 연간 품질 평가의 필수 점검 사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연간 품질 평가는 이러한 보고서를 작성을 하게 되는데요 제품별로 품목별로 작성해 주는 것이 좀 좋고요 그 다음에 공정 능력 평가도 우리가 CPK를 포함해서 공정 능력 평가도 해 주는 것이 좋고요 데이터나 이런 거에 대한 관리도 우리가 트렌드를 봐야 되니까요 그 다음에 재가공이 리프로세스가 있었거나 이런 부분도 우리가 지속적으로 관리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또 하나는 시정 조치 활동들에 대한 내용 불만 및 반품 회수에 대한 내용도 안정성에 대한 평가 내용, 변경 관리에 대한 내용 밸리데이션 사항에 대한 내용 이런 것들로 인해서 각각 결론은 어떻게 도출해야 되는 내용들을 소상히 작성을 하셔서 트렌드까지도 이 보고서에 담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불만 처리 제품은 우리가 아주 잘 만들었어도 항상 제품의 특성상 우리는 항상 불만이 제기될 수밖에 없죠 제품에 대한 불만 발생 혹은 수혈자 등의 피해 발생 시 신속하게 조사하고 그에 대한 원인을 규명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목적이겠죠 출하된 제품에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 신속하게 그 기록을 유지하면서 예방 대책들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것들 그 다음에 제품 불만 처리 과정에서 얻은 자료들은 결국은 이제 품질을 개선하고 제품 사용의 개선을 활용해서 품질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으로 이렇게 사용하게 됩니다 네 여기까지 품질 시스템, 혈액 제재와 관련된 품질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나중에 오프라인 상태에서 페이스 투 페이스 교육이 다시 한번 실행된다면 여러분들과 소통을 하면서 질의응답도 가질 수 있을 거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항상 혈액 제재 품질 관리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십사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